Q. 팀, 팀 들어온 거 맞죠? 아 맞네요. 이게 원래 들어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팀으로 들어왔다는 게 아무것도 안 뜨네요. 아 어떻게 고를까요? 상대 픽이 보이네? 엥? 아 상대 픽이 보이구나. 아 이제.. 아 이거 대기중이라서 금방 아 뭘 해볼까요? 잠깐만 시간이 적네.. 어.. 제가 힐러 할까요? 예.. 힐러는 무조건 한 명만 있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피가 없어지니까 이기면.. 에릭 씨! 아니면 야타! 루시오! 솔져 무난하게 딜러 넣고 이 시간에 봐! 2, 2, 1 자, 둘, 시작! 가보죠 오, 아나 아나, 겐지 호그 제가 겐지 봐야겠네요 정크렛 님의 호그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위해를 먹죠? 오른쪽 2층 어이구 아아아아 오우 루시오 혼자서 해야 되는데? 안 죽 루시오가 안 죽 하하하 오우 어, 이게 지는 거는 적용 안되겠죠? 지는건 피가 안 사라지네요 이기는 것만 영무일산에 가시죠 아.. 무난하게 픽 뽑고 하려고 했는데 그럼 겐지 안 나오겠네? 그쵸 그럼 굳이 맥크리 안 뽑아도 트레 나올 확률이 있긴 한데 아 트레 나올 거 생각해서 일단 맥크리 뽑아야겠다 제가 힐러해도 돼요 딜러 자신 있는 거 있으시면 트레 오른쪽 위에 한조 힐러 디바 낙사 조심 한조껏 트레 트레 역행 없어요? 아 확실히 배틀그라운드 하다가 하니까 어 저크를 버려야 되나? 곧 장부가 시작되면 영웅을 상대하십시오 파라 파라 파리씨 한 번 할까요? 그것도 괜찮죠? 상대 또 트레 나올 거 같거든요 어 무난할 거 같네 이렇게 하면 우 어휴 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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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솔더 개 피웠다가 진짜 안 뒤지네 뒤졌다 메르시를 살려야돼 메르시님 아 이러면 힘들겠다 이거 메르시를 잡으면 할만한데 아 메르시가 슈머 있네 와아 그러고보니까 메르시 부활차지 와우 아 망했네 아 메르시 부활이 맞다 이거 죽는거 최후 하나 없어서 부활이 그러면 저거 디바 이제 다신 안나오겠네 예 고대로 팔아 그냥 써도 될거 예 써도 될거 같은데 투사치 안쓰다가 투사치 쓰니까 에이비 못따라간다 매크리 매크리 윈쌍 매크리 윈쌍 매크리 따아 나이스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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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크리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 뽑아야겠다 탬커를 로드오그 아니면 뭐 라인은 라인은 음 아 근데 상대가 파 파라가 아 아까 이길 수 없나 파라로 아 파르셨어요 파르셨어요 메르시 어어 뭐야 메르시가 아니고 맥 위도 맥도 힐 좀요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누구 뒤에 매크리 개피 맥다운 솜브라 얘들 힐 없네 맥 혼자 아 위도 혼자 위도 혼자 위도 혼자 남았어요 위도 오른쪽에 있네 아 왼쪽이구나 기지기지 보라색 나이스크리 아 세판밖에 안하구나 5판 3선이구나 내가 왜 내가 왜 나 역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눈재인님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티어 차이가 조금 있더라구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이게 크으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 역시 고수님들과 눈잉이님 방송에서 받은 시청자들을 진정크래 팀에 넣고 네 저희 쪽에서 받은 시청자를 눈잉이님 팀에 넣어서 아 오케이 예 하죠 어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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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이크 쓰시는 분들이 아 한번 예 아이디가 어 그러면 제가 아 뭐야 뭐해 어 어 한두 번 됐어 헉 어우 엔젤비티 마이크 바이크가 죽여져 뭐야 언제 왔어 이거? 뭐야 팔 언제 왔어? 솔저 개픽 아니 이거 팔 어떻게 넘어왔어? 여기 위로 넘어온 데가 있나? 어우 아 위로 넘어온 데가 있는가 보네 어 갑자기 머리 위로 날아서 쏘길래 가보자 아냐 2층으로 온 거 아니었어 아예 여기 위를 넘어왔어요 여기 위를 내가 여기 있었는데 바로 위에서 맞았단 말이야 트레이어 캠 빠졌고요 트레이어 캠 없어요 트레 따워 맥크리 맥크리 나이스 뭐이야 컷 지금 잠시 흉 심케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제가 신케를 네 원하실텐데 신케 좀 할게요 새로 나왔는데 이게 좋더라구요 좋더라구요 아 그런거에요? 저거 왠지 어디서 말이 보는듯한 느낌이야 약간 옛날에 나온거 약간 비슷한거 같은데 좀 달라요 겐지 맥... 겐지 맥크리 제나타 맥다운 제나타 혼자 x2 나이스아 어후 신캐가 좋네요 아 신캐 좋네요 신캐 장난 아닌데? 신캐 해야겠네? 다음 시즌 신캐 할까요? 이거 신캐 너무 좋은데? 아 신캐... 신캐 너무 좋은데? 메르시 할까요? 아나 할까요? 아무거나요 아나가 좋을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스킨 뽑은김에 이토 해야겠다 jğğğğ 어? 갱지 betray? 털어 현에б 안 돼! 오 예! 나이스! 아 신캐해 너무 좋네 진짜 이거 다음 키즈 몬스터 할게요 이 저클렛 안 하고 이제 신캐해야겠다 아 요즘은 실패를 밸런스를 안 맞추고 신캐 밸런스 안 맞추고 그래가지고 너무 세네